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수철 교수님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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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민주의 1대 해명가와 가수 전민신이 여기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가 굉장히 큰데요 사실 조그마한 주소로 있는데 이게 너무 괜찮게 못하고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고 저희가 호흡회장에서 열심히 무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즐거우신데 박수를 안 쳐주시겠어요?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 분이 그대로의 다음 곡을 들려드릴건데요 다음 곡은요 저의 무대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잘 부르시는데 이 곡이 오늘 무대에서 처음 부르는거에요 특별히 무대를 돼서 준비를 해볼건데 여기 학생분들이 계시잖아요 학생분들 손 한번 부르셨어요 목소리 나와요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 학생분들의 손길을 들어달라고 하기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렇게 안 보이시는 친구들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또 학생분들을 위해서 이 곡을 주문을 했는데 이 곡이 가사가 굉장히 이 곡이 될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한번 상담해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많이 해주시고 박수! 박수!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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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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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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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